우리는 어려서부터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무지를 성공의 어머니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 사제, 추기경, 수도사들, 수녀들, 주교, 대주교 이들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은 사실 무지입니다. 카톨릭이 멸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무지입니다. AD 500년에서 현재까지 로마 카톨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독보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보호, 복되신 마리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대한 무지막지한 무지, 무지라는 반석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산 위에 앉은 창녀에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죽음과 동일한 말입니다. 회심한 카톨릭 사제인 안토니 자켈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적에서 쓰여진 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책은 그녀에게서 빠져나온 사제들의 간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그 책이다. 은사주의자들, 에큐메니칼 주의자들, 프라미스 키퍼들 역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것은 결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 근처에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헌신, 친절, 사랑, 영성, 감정, 나눔, 본받기, 보금전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라는 새간격을 끼고 예곡해서 해석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8억이나 되는 자신의 약물이를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다가 쳐박아둡니다. 이런 뉴스 매체들은 이러한 로마 카톨릭을 항상 보호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호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사실 게시록 17장에서 사탄의 신부로 나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보호가 결코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신약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라도 읽어나가기 시작한다면 남부, 중부, 서부 아메리카 교구는 완전히 분해될 것입니다. 교황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러시아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보다 멕시코나 중앙 아메리카에서 성경을 읽는 보금전도자들을 더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닥칠 재난을 슬퍼하시면서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식은 과학, 심리학, 유전학, 천문학, 화학, 정치학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미 고치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식을 싫어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오.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성경 자체라고 정의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라.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고룩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정확하고 확고부동한 정의입니다.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전통이 진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전통이 유대인에 속한 것이든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것이든지 어느 정도의 진리가 담겨있든지 그것은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20세기의 모든 학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라. 카톨릭이 수세기 동안 이렇게 생명의 끈을 끈질기게 유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그 근거인 것입니다. 훌륭한 카톨릭 교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성령님에 관해서 완전히 무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카톨릭 교회에는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의 건설 즉 재림을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구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지상왕국입니다. 카톨릭 교도들이 실제로 AD 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로마 카톨릭의 역사를 실제로 공부하게 된다면 카톨릭에서 아마 대탈출, 출애국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IQ가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AD 325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베트남에서 어떻게 대학사를 이끌어내었는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러한 수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룩한 어머니는 사실 참으로 사악하고 살인적이며 악한 일을 은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카톨릭이 믿는 마리아가 마귀의 하신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카톨릭에서는 자행해 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보금 전도자들, 북아일랜드일, 세르비아인 반카톨릭 인사들을 열심히 살해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서 이 씨나 유엔에서 주도적 이치를 지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서적들이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텔레비전 방송, 타임지, 뉴스위크지, 라이프 같은 주간지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로마 카톨릭 교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살해해야 한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카톨릭 교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황들이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통치자들임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황들은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의 4분의 3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로마 카톨릭 교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로마 카톨릭 교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를 공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음흉한 종교 창녀에게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들은 무호한 어머니에게서 받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제의를 차려입은 바할 숭배자가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종부성사 따위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행위나 말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마리아의 의견을 결코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결코 한 가지 죄만은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나 믿음 그들이 지지하고 권장하는 그러한 것들을 믿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결코 동조한 적이 없어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오늘날에는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와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심지어는 기독교 TV 채널에 정기적으로 출연해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서점에서도 쉽게 카톨릭 신자들을 위한 다양한 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카톨릭의 교리를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카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카톨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본인이 따르고 있을 때 무분별하게 함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를 올바로 알아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권위의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최종권위 최종적으로 권위를 갖는 것 즉 각 개인의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실행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만한 최종적인 잣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최종권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들이 배운 교육에 두기도 하고 아니면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과학에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실행하고 있는 것을 판단할 만한 최종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권위라고 믿어야 합니다. 반면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 개의 최종권위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의 교리문답에 보면 세 가지의 최종권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현명하게 배열해 놓으신 속에서 신성한 전통과 신성한 성경과 교회의 권위는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이것들 중 어떤 것도 다른 것 없이 단독으로는 설 수 없다. 즉 전통, 성경, 교회 이 세 가지가 카톨릭 교도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문답 내용에 따르면 성경과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온 것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일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교회의 권위가 모두 똑같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과 교회의 권위는 사실 카톨릭 교회에서는 기록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들은 제81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호흡 아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전통은 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달한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최종 권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카톨릭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형태이든 전통의 형태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해석을 하는 일은 살아있으며 가르치는 기관인 교회에게만 맡겨져 왔다. 이 말은 로마의 주교인 베드로의 후계자와 영적 교류가 있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교회에게 맡겨졌다고 할 때 이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 전체가 이런 것입니다. 이는 성격 해석 방법에 관해 언급되어 온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판결을 받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교리 문답에 따르면 하나의 최종 권위인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현재의 가르침이 최종 권위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해석할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톨릭의 주장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카톨릭의 주장이 맞다면 이것은 역시 성경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록된 말씀은 항상 완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은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성경에 따르면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재하여 버리시리라.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에 따르면 기록된 말씀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하라는 것이 바울의 공고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믿게 되면 그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과 다른 가르침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그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카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성경에서 얻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여기에서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재판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바울 당시에는 사실 카톨릭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어떤 교회에 양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자신의 말씀에 더하거나 그 말씀을 바꿀 권위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은 그 자체로도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교황이나 카톨릭 교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권위를 주신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성경 구절들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것에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전통은 인간을 영원히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모든 규례들을 사실 잘 지켰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지 바리세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예수님께서는 항상 전통보다 성경을 더 높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신약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최종 권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사실 사도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귀로 들은 것이 진리인지 기록된 성경과 맞는지 성경을 매일 상고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은 카톨릭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교리도 카톨릭 교회도 교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도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왜 계속해서 바뀌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최종 권위가 무엇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한글 킹잼 성경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그것이 개신교라 해도 그 교단의 교리인지 아니면 카톨릭의 가르침과 전통인지 아니면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배운 유교의 전통인지 불교의 전통인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감사합니다.